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까 그러게요 이거 그냥 뭐 좀 잊을만 하면 환매 중단이야 이분은 또 금액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꽤 큰데요 몇몇 언론사들 중앙언론사도 그렇고 경제지에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키움자산운용에서 한 3천억 원 이상 환매 중단이 됐다 이런 뉴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채권펀드 전문운용사 중에 영국의 H2O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권 운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 운용사가 떠다가 파는 거예요 상품은 그쪽에 마련돼 있고 그걸 이제 재간접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재간접 펀드에서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키움자산 운용하고 다른 운용자산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다 잡아야지 그 회사가 제대로 그럼 상품을 안 알아본 거야 아니면 충분히 잘 알아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프랑스에서 팔았는데 프랑스 당국에서 이걸 이제 환매 중단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가 그래도 이걸 잘 알아봤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네 이거는 제가 잘 그래서 참 뉴스를 전하기도 참 그래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옵티머스 계속 터지니까 이게 과연 우리 금융시장에 이런 일이 왜 계속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돈을 제대로 투자할 만한 괜찮은 상품이 좀 적어서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품을 더 모르는 사람한테 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품을 더 모르는 사람 물론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채권펀드란 말이에요 이 채권펀드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을까요 파는 영업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그거 알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이 펀드를 떠서 기획하는 본부의 직원들은 알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채권도 잘 모르는데 이게 해외 채권을 프랑스에서 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당국에서 왜 이걸 환매 중단을 시켰냐면 글로벌 팬데믹이 오니까 이 중에 일부는 유동성이 아예 없는 채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을 분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 금융당국에서 그러면 보십시오 프랑스 채권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영국 운용사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프랑스 회사들이 발행했던 무슨 채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크레딧에 대해서 과연 판매하는 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팔겠어요? 소비자들에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좀 일단 파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사모펀드를 간접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재간접 그러니까 이 공모펀드 안에 여러 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모로 파는 거란 말이에요 사모펀드인데 공모로 판다고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건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에게 그냥 아무나 살 수 있게 하는 펀드인데 이게 공모펀드로 판 거라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사모펀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사모펀드니까 저쪽 내용물들은 뭔가 그들끼리만 한 펀드인데 그잖아요 이걸 모아서 공모펀드화 했으니까 공모펀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환매해달라면 환매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가서 환매를 하려니까 환매가 안 될 수가 있죠 그건 사모펀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안 되면 일시적으로 묶이면 이렇게 환매 금지가 되는 조치가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에서는 에지토 자산운영이 글로벌 유명 채권 운영사고 펀드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나 돈 필요한데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를 들면 뭐죠? 공모했잖아요 카카오 게임에서 너 이거 천만 원 했는데 천만 원 찾아가지고 카카오 천만 원 하면 한 주도 못 받았구나 그래서 1억 했어 그래서 1억 받아가지고 나 카카오 청약하려고 그래 돈 안 줘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예를 든 거지만은 그래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많은 판매사에서 팔았어요 대형 은행사 대형 증권사들 이런 데서 많이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재간적 공모펀드라는 게 안에다가 상호펀드를 넣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업계에서 계속 해왔던 건데 이게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입장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마는 교보중권에서 판 미국 소상공인 대출 펀드도 이게 지난 3월 초에 환매였는데 환매를 6개월 연장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환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더 안에 더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운용사가 소상공인 매출을 하니까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소상공인이라니까 거기에 매출 채권 그 사람들이 매출한 채권을 담았는데 이거는 여기 보도를 보면 미국의 라임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요? 미국판 라임이라는 거예요 돌려막기하고 난리를 친 거지 이것도 지금 250억인데 환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런 뉴스를 전달을 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제가 왜냐하면 왜 이런 잘 모르는 상품을 왜 팔을까 생각해 보세요 잘 아는 걸 팔아도 지금 이런 환경이 바뀌면 이게 어려워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의 소상공인 대출을 어떻게 알며 또 프랑스에 채권에 대해서 투자해서 그걸 떠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이게 왜 사야 되고 이게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금융회사들의 어떤 크레딧 금융회사들의 공인된 어떤 걸 믿고 사는 건데 이렇게 환매 중단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사실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것도 이제는 모르겠다 내가 직접 할게 이런 게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금융회사들 또 금융상품을 유통하는 구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이게 이 글로벌 팬데믹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에 시달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는 거에 대해서 팔고 사게 되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판단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뿐대로 그래서 어쨌든 이 공모채권 환매가 가능하게 돼 있는 펀드에 대해서 환매 중단이 됐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물론 법적으로 환매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펀드에 가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펀드 문제없다고 할 일이 아니라 운용사든 판매사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제대로 설명을 하고 팔았는지도 한번 만약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팔았으면 이거 불안정 판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뉴스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환매 중단 관련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요즘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아주 은근히 미소 짓고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이 있죠 세금으로 많이 거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거래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거래량이라는 게 엄청 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도 워낙 뜨겁다 보니까 또 거기다 보면 상장지수 펀드 같은 거 ETF 같은 것도 거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래세들이 굉장히 많이 느는데 예를 들면 거의 하루에 거래세만 말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775억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이 거래 대금이 사실은 작년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라는 게 한 9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무려 31조예요 31조? 구조가 31조 됐으니까 이게 3배 넘게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700억 이상 거래세가 징수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9월 들어서만 놓고 보더라도 1일부터 9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1평균 거래 대금이 31조 7천억이니까 이걸 하루 평균으로 하면 792억 원의 증권 거래세가 거둬들였다 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갖다 바치고 있냐 대체로 동학개미운동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1월에서 8월 사이에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라는 게 75.1%입니다 이게 최근 10년 내로 보면 최고예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라는 게 10년 평균으로 따지면 한 64%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최근 늘어서 75%까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75%라는 건 75%의 세금은 개인 투자자가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빠져야 될 게 우정사업본부라고 여긴 국가기관으로 돼서 거래세를 안 내고 또 시장 조성자 증권회사에서 한 시장 조성자 매매도 안 냅니다 그건 극히 일부니까 어쨌든 이 거래세가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건데 그러면 이 상태로 1년을 거두면 얼마냐 13조 13조 신권 거래세만 1년에 그런데 이 13조라는 돈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에 세수 수입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 추계한 게 뭐냐면 그중에 법인세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법인들이 이익 나면 법인세 내는 게 그게 내년 추정이 53조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네 우리나라 모든 법인이 내년에 낼 걸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게 53조인데 거래세가 이 추세로 나가면 13조가 거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4분의 1 정도를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 6월에 증권 거래세율이라는 게 0.3%에서 0.25%로 낮추면서 정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세수 이거 빵꾸 나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빵꾸 그렇지 그때는 거래도 많이 없고 그리고 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췄으니까 세수가 빵꾸 날 거라고 했는데 세수가 따불라는 거예요 빵꾸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증권 거래세율을 일부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려요 대주주가 사실은 회사를 경영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지만 지금 현재는 10억 이상 종목당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도 대주주고 이게 올해 말이 되면 3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3억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직계존비소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손자 손녀는 없지만 외손자 외손녀도 없지만 만약에 외손자 외손녀가 있어요 그게 비속이거든요 그거 갖고 있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없는 친구를 내가 얘기하긴 좀 그런데 만약에 솔직히 외할아버지하고 재택관대에 상의하는 손녀와 손자가 있습니까 그거 샀어요 나도 샀어 명절로 만드셔서 야 너 샀니 야 그러면 이거 합산해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직계존비소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3억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전면 과세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전면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023년부터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코스닥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코스닥은 1월부터 10월까지만 거래한다 11월 12월 되면 3억 이상 되는 거 다 팔았다가 왜냐하면 연말 기준이거든요 납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 왜곡을 시키는데 그 시장 왜곡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팔면 또 뭐가 나와요 거래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건 조회가 이미 2023년도에 100% 과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억으로 존치한 다음에 2023년에 하더라도 별 충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세수가 13조를 걷어갔는데 그걸 또 3억으로 낮춰서 양도세에서 또 걷는다? 외국인들은 훨씬 더 또 허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정당국에서도 세무당국에서도 세제를 정비하실 때 한 번 좀 생각해봐라 이 거래량 속에서 13조나 거래세를 내는데 또 그걸 3억으로 낮춰서 양도세에서 거기서 또 걷어야 되냐 어차피 23년 되면 다 걷는데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의 아우성들이 또 채팅창을 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코로나 백신 개발이 아주 전 세계가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신호백이라는 데가 직원 3천 명한테 다 백신을 이미 맞춘 거예요? 직원들이 맞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3상 안 거친 백신인데 일단 직원들한테 줄 세워서 3천 명한테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어요 중국 내에서 그리고 유공자 포상하고 함께 백신을 공개한 겁니다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인데 그 외에 무슨 원상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공화국 훈장을 받아요 중난산 궁극공장 원사 있잖아요 전염병 전문가인데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들 여럿이 포창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제 오전에 10시 연설을 했는데 코로나19의 전쟁을 이겨낸 중국인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취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이게 오늘 10시군요 오늘 10시에 예상을 한다 이런 거군요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발병 이후에 2개월 만에 1일 확진자에서 환자료수 떨어졌고 최근 들어서도 한 10명씩 생기는데 중국 당국의 얘기로는 지역 확진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죠 인구가 14억 15억 가는데 어떻게 그게 저렇게 종식이 되고 미국에는 인구 3억 좀 넘는데 어떻게 하루에 7만 명씩 생기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보죠 정프로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가 맞다는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백신이 완벽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빨리 접종이 될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미국이 어떻게 보면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제약회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 세제로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위상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고향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의 굉장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이 뭘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쪽에서 언젠가 먼저 치고 나오는 저는 무언가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일단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마친 회사도 나오고 종식선을 공식적으로 했고 과연 전 세계가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코로나 백신 이야기까지 뉴스 3 전해드렸고요 이제 우리 그린 뉴딜 전문가 한병하 위원 만나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고 어제도 난리가 좀 났다 말았다 이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4시 광고 indicates 전繼續